뉴스킨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여기로 항상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함, 이 사업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는가. 똑같은 뉴스킨 사업자들도 저는 정말 간절함과 강력한 결단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부수입거리 혹은 그냥 투잡거리 그냥 추가 수입 정도 이 정도 마인드로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사업에서 진짜 그룹을 만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고 제가 가장 잘했던 게 제가 사업 초기에 이 사업이 아니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든 게 가장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수까지 해서 들어간 학교를 중단해버렸잖아요. 학교를 그냥 자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그래도 너가 3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뉴스킨인가 뭔가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는 최소한 졸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오히려 그분에게 반문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광주로 가는 기차를 잘못 탄 거예요. 그런데 잘못 탔다라는 사실을 한참 지나고 나서 안 거죠. 한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 안 거예요. 내가 탄 기차가 광주행이라는 걸. 그런데 내 목적지는 부산이잖아요. 그러면 아까우니까 일단 광주 찍고 부산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빨리 내려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대학이란 그냥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지 사실 제가 무슨 공부의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삶이 직장인의 삶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학교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년 학교 더 다니는 게 시간도 1년이지만 등록금도 1년치가 깨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그 시간과 돈을 뉴스키에 쓰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4분면을 다 아시겠지만요. 저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보다 사실 더 간절했던 게요. 왼쪽에서는 살기 싫다. 이게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95%의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직장 다니는 삶 혹은 자영업의 삶을 우리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이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 오른쪽 영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 왼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200만 원을 버는 그런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 비즈니스 하거나 투자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8시간을 일하고 200을 벌지? 아니 그리고 어떻게 200으로 사람이 살아? 이런 마음일 것 같거든요. 저는 뉴스킨 안에서 생각이 완전히 변화했던 게 왼쪽 사분면에서의 삶은 지옥이다. 내 머릿속에 왼쪽 사분면에서의 삶은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 정말 끔찍한 삶이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인간이라면 똑같은 시간을 신에게 부여받고 24시간을 사는데 그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남에게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나의 몸값도 회사가 정하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도 회사가 정하고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지 몇 시에 퇴근해야 되는지 몇 시까지 야근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저를 일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죽는 한이 있어도 왼쪽은 없다. 이런 마음을 제가 뉴스킨 초기에 딱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정리된 생각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 중에서는 뉴스킨이 제일 쉽고 빠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저를 도와줄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사업은 자본금이 들어가는데 저는 자본금 하나도 없고요. 그런 저 같은 심지어는 사회 경험조차 전무한 저 같은 평범한 학생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나요? 사업을?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이미 성공하신 분이 제 뒤에서 저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사업이라는 거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저인데 이 뉴스킨 사업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 웬만한 건 본사가 다 해줘. 그렇지 않나요?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하고 계속 신제품을 내주고 그것도 세계 최고의 제품을 그리고 회사가 배송해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매장을 낼 필요도 없고 재고도 본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고 온라인 쇼핑몰도 회사가 만들어주고 내 개인 실적까지 본사가 다 계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반영해주고 우리 사업 잘하라고 워크인센터 만들어가지고 워크인센터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회사뿐만 아니라 또 그룹이 있죠. 그룹 안에서 스폰서들, 형제라인 사장님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낸 시스템, 교육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사업을 배워나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야 진짜 어떻게 뉴스킨으로 성공 못한 사람이 밖에서 딴 사업으로 성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내가 뉴스킨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 난 절대 오른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구나.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못 넘어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뉴스킨을 포기한다는 건 곧 죽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딱 정리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에 시작해가지고 뭐 힘들지 않았냐,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결국은 우리가 뉴스킨을 똑같이 시작해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었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 다 똑같은 어려움이 왔지만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달랐던 것인데 그러면 성공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더 가는가 그러니까 저는 안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어려움보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고 왼쪽 사분면으로는 절대 넘어가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 나름대로는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 정도의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저에게 사실 많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심장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잔 적도 있고 이빨을 너무 매일매일 꽉 깨물고 있어서 어느 날 어금니가 그냥 반쪽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맨날 깨물고 있으니까 입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정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었던 게 저는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뉴스킨을 시작한다면 그분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누구나 시행착오와 역경과 실현과 어려움이 당연히 오게 되는데 그때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나아가려면 그 어려움보다는 큰 항상 내 마음속에 이 뉴스킨으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강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겨내지 않나 저에게 그 간절함은 바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제가 해본 적은 뉴스킨 밖에 없지만 많은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고 또 뉴스만 봐도 그렇죠? 요즘에 사업이 아닌 자영업하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원래 사업이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 이 훈련을 기꺼이 받을 만한 각오가 된 사람만이 사업을 출발할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에서 제가 따온 문구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기꺼이 받을 각오가 된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최소한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안에서 받게 될 훈련 이거를 기꺼이 받아낼 각오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훈련이 뉴스킨에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 겪고 계신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부정도 이겨내야 되고 또 대문 약속을 잡았는데 다음날 연락 안 되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제품 구매한다고 장바구니에 넣어 가구 안 사고 제품을 샀는데 명현 왔다고 난리 나고 또 반품하고 사업 설명 보상 풀었더니 연락 끊기고 사업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또 강의 듣고 나서도 사업을 심지어 시작하고 나서도 저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강의 하나 똑바로 안 듣는 파트너도 보게 되고 또 스폰서랑도 때로는 부딪히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구에게 때로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내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겪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물론 쉽지 않았죠. 안 해봤던 거니까 하지만 이게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게 뉴스킨 사업은요. 금전적 손실은 안 오잖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자영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요. 한 달에 7,800만 원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한 달에 7,800? 1년이면 거의 1억이네. 이게 3년만 지속되면 3억. 저는 막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소주 한 잔 하면서 안 무섭냐? 진짜 내가 넣으면 진짜 막 살이 덜덜덜덜 떨릴 것 같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형근아 사업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약간 뒤통수 한 대를 맞은 것 같았던 게 그래 사업이지. 그 친구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 어려움쯤은 기꺼이 이겨낼 수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뉴스킨은 시작부터가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일이 무슨 뉴스킨 시작할 때 권리금 내고 시작하셨어요? 보증금을 내고 시작하셨어요? 무슨 뭐 인테리어라고도 하면서 저 매장을 오픈하고 시작하셨나요? 재고를 쌓아두셨나요? 뭘 하셨나요? 최소한 그냥 나 하나 쓸 그 나 하나 쓸 제품 나 쓸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한 거 나 임상 낼 제품 산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 사업은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 과정 속에서 뭔가 좀 잘못돼도 금전적 손실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구나. 이거 결단하고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냥 하다 보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해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목표 찍어놓고 그냥 하다 보면 이뤄지겠죠. 안 이뤄지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 이루어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좀 마인드. 근데 뉴스킨 사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훈련을 받을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진입의 벽이 없잖아요. 아무나 그냥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너무 우습게 알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뉴스킨 사업이 시작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지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성공할 만한 노력과 성장과 변화를 거듭해야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 거지 그냥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도구를 잡았다라는 것만으로 성공 이런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이 처음에 투자되는 게 없고 뉴스킨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 과정 거치신 분 계신가요? 면접 보고 들어오셨나요? 시험을 보고 들어오셨나요? 몇 년 동안 뉴스킨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 과정 거치고 들어오신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도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임하는 자세나 태도 자체가 사업을 한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나와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권리소득으로 한 달에 천만 원 벌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면서 그분이 주무에서 비디오 키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정시에 링크 타고 들어와서 비디오를 못 키시는 분이 어떻게 권리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결과물과 하는 노력의 갭이 너무 크구나, 이거. 그런데 이게 뉴스킨이라는 일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일인 만큼 아무나 시작하니까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했던 것 같고 최소한 난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왜 제가 뉴스킨을 잘 못했나를 돌이켜보면요. 제가 센스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적성검사 같은 거 보면요. 군인 경찰 공무원 이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없고 그냥 센스 바닥이고 굉장히 외골수에다가 뭔가 유연함이 전혀 없는 그냥 돌멩이 같은 딱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환경이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스킨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FM대로 잘 하긴 FM대로 해나가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센스가 없고 유연함이 없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저였지만 그래도 저는 자세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키는 건 잘했던 것 같고요. 항상 시스템 이렇게 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가고 뭔가 시스템 안에서도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시스템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계속 노력했고 복장이나 이런 부분도 LOI 때부터 블루 다이아몬드 복장을 하고 다니려고 왜냐하면 이거는 복장 같은 거는 사실 내면적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장은 내가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정장 한 벌 갖춰 입는 게 그렇게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세를 갖춰나가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억울한 상황도 많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진짜 솔선수범하고 내 자세 누구보다 진짜 바르게 사업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제일 안 나고 시스템 왔다 갔다 거리는 저분은 만 포인트 했다 그러고 TR9T 시즌만 되면 TR9T를 10개 15개씩 하시면서 탑GV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2000포인트를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저분은 자세도 안 좋은데 시스템에 정장도 잘 안 시스템에 정장도 잘 안 갖춰 입고 오시는 분이 너무 포인트 잘하고 룹이 빨리 되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뭐야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없어요. 한때 한때 만포인트씩 시작 들어오자마자 치고 나가셨던 분들 중에서 자세가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자세가 좋게 바뀌신 분들은 남아있는데요. 그 자세를 고집하셨던 분들 자기 잘 판다고 밖에 나가서 판매에 집중하시고 이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 뉴스킨 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3년이 지났는데도 OV가 4, 5천밖에 안 됐던 저지만 저는 그래도 자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자세가 괜찮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세가 좋으니까 리더 사장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리더 사장님의 집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세가 좋기 좋으니까 파트너들이 그 자세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자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끌고 올 수 있었던 하나의 힘 중에 그래도 참 괜찮은 자세로 좀 바른 자세로 사업을 했던 거 느리지만 이 기본을 지키면서 이 시스템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를 착실하게 지키면서 해왔던 거 그게 제가 가장 잘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데 제가 가장 생각을 잘했던 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행 착오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직장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의 것에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내가 뉴스킨을 그만두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 사업가의 마인드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멀리 보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결국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나중에 이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6년 이상 사업을 해오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한 대학생 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뉴스킨 사업을 6년 이상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놀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지?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뉴스킨 안에서 제가 끊임없는 어려움과 역경과 시행착오를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초기 사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장님들이 본인 마음속에 현재 고민거리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미래에 정말 멋진 단단해진 사업자가 되기 위한 정말 필요한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에게 어려움이 오면 재밌습니다. 또 왔어? 이런 거죠. 계속 또 왔구나. 근데 저는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제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내공이 쌓이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내 파트너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은 스폰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사업을 했던 게 참 감사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죠. 근데 자유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보면 남에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페이도 남이 정하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지도 남이 정하고 몇 시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지도 나를 자르는 권한도 걔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평일 오후에 편하게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못 먹잖아요. 평일 오후 2시에 어떻게 직장인이 카페에서 편하게 커피를 마십니까? 평일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이유는 남에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를 원하여 뉴스킨을 하잖아요. 근데 자유를 원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통제하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유를 내 입에서 꺼낼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때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자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전업을 했지만 자유를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요. 제가 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남이 통제할 때는 너무나 잘 움직입니다. 칼자루를 남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날 칼같이 출근을 하죠. 그리고 내 감정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회사에서 내 업무를 안 하진 않잖아요. 공과사를 우리는 구분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나에게 돈을 주는 칼자루를 남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그분들이 뉴스킨을 갑자기 전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일 그분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봅니다. 본인의 하루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있고 단 하루도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정확하게 나의 계획하에 하루를 보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결국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근데 저는 저로 자신을 통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업 초기에 진짜 알람을 맞춰놔도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인더에 하루 일정을 썼는데도 그 바인더를 들춰보지도 않고 책만 읽으면 잠을 자고 시스템 맨날 지각하고 초창기 때 그런 모습을 보이던 저였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성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나 하나를 경영하지 못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경영한다고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스템을 경영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일단 나부터 좀 경영을 해보자. 내 한 번부터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는요. 사업이 안 돼도 저한테 화가 났어요. 뉴스킨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스폰서나 팀이나 파트너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매일 안 지키는 저 제 모습.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사장님들 리크루팅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리크루팅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저랑 사업하는 파트너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관점을 딱 바꿨는데 왜 뉴스킨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랑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핀을 가기 위해서는 저 친구가 나랑 사업했으면 좋겠는 게 맞는데 진짜 저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스폰서를 나로 선택하는 것보다 최충일 사장님으로 선택하는 게 저 친구의 성공으로는 훨씬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 친구가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뉴스킨이 사람 끌어들여서 돈 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구나.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구나. 이거는 내가 최소한 내가 리크루팅하는 사람을 성공시킬 순 없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돈이 되고 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리크루팅해야지 이게 책임감 있는 스폰서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 하면서부터 제가 그때부터 자세가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항상 뭐라고 말했었냐면 형근아 너 지금 몇 명의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30명 30명의 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렇게 제가 스스로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저는 저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30명이 다 니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싫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는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 30명이 다 제 모습이면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이 안 생기는 거야라는 결론이었어요. 아 30명의 그룹이 생기려면 그 30명의 조직이 지금 나에게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내할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을 때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나에게 파트너가 붙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스스로를 좀 단련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뉴스킨 사업의 성공이 꾸준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 같은 평범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꾸준함이라는 건요. 모든 성공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도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줄넘기를 못하던 사람이 줄넘기를 잘하기 위해서도 꾸준함이라는 건 필요한 거죠. 처 안 해보고 못하는 거를 잘하게끔 만드는 과정에서는 꾸준함 그리고 계속된 작은 실패들 계속 안 돼 보는 경험 안 되는데 왜 안 될까를 고민하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 또 하다가 감을 잡았을 때 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어디 있겠으며 그냥 시작부터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척 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차피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밖에서 다른 성공은 이 꾸준함 플러스 재능이나 어떤 인맥이나 어떤 타고나는 영역 아니면 어떤 부모님의 재력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의존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짜 감사한 건 뉴스킨은요 온리 꾸준함의 영역입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꾸준함을 통해서 다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틀 안에 다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혹시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도대체 뉴스킨을 하긴 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뉴스킨을 몰라서 못한다? 뭘 몰라요. 이거를 하면 되는데 나와 있잖아요. 제품 열심히 써서 임상 내시고 책 읽고 강의 듣고 시스템 참여하시고 항상 팀의 중심에 있으시고 스폰서랑 정기적으로 미팅 하시면서 명단 가지고 미팅 하고 스폰서랑 미팅 스폰서한테 심리상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매번 고민 상담 하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 아니죠. 비즈니스 미팅 이요. 스폰서와 비즈니스 미팅 을 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사람들을 늘리기 위한 행동 여러분들 SNS도 하시고 콜드도 하시고 지인도 만나고 소개도 소비자들에게 소개도 받고 이 과정들이 내가 만날 명단을 계속 늘리기 위한 행동들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8번 많이 만나서 많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 8가지를 꾸준히 하면 뉴스키는 그냥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8가지를 꾸준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는 이 8가지를 될 때까지 꾸준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되든 안되든 될 때까지 한다.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했더니 어느 순간 저처럼 센스 없고 저처럼 감각 없는 사람도 센스와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뉴스키는 정말 정말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저는 저를 보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약간 변태 같은 기질이 힘들면 세집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자존심이 좀 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군대를 해병대 수색대라는 부대를 갖잖아요. 특수부대인데 거기를 갔던 이유도 저는 군대를 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2년이 아깝잖아요. 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야 되는 구나. 그러면 어차피 갈 거면 제일 힘든 데 가서 개고생을 하고 오자. 약간 변태 같은 마인드잖아요.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힘든 순간이 왔을 때마다 그래 어차피 잘 되고 좋을 때는 사람들 다 기분 좋아하고 다 좋지 뭐 근데 결국은 어디서 갈리냐 힘들 때 갈리거든요. 그만두는 사람들이 잘 되는데 그만두겠어요? 지 나름대로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힘들 때 강해지자 힘들 때 세지자 이런 스스로의 주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박이다. 코로나 때 블루다이아몬드를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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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팀 루다이아몬드 루다이아몬드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뉴스킨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 좀 어렵고 슬럼프가 오고 누가 봐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란 거를 스폰서도 다 알거든요. 근데 그때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힘들수록 세지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다면 저는 제 자신한테 항상 물어봤습니다. 형근아 너 호랑이 새끼냐 고양이 새끼냐 아직 새끼긴 새끼인데 난 호랑이 새끼야 나는 호랑이 새끼야 나는 호랑이가 될 사람이야 이 정도 어려움에 쓰러지면 되겠어 이런 거를 저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혼잣말로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좀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잘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저는 리더가 실력적으로 비즈니스 실력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파트너들은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사업을 알아보는 파트너가 있거나 신규 누가 있을 때 스폰서한테 붙이죠. 인사시키고 우리 스폰서님 티업해가지고 이렇게 스폰서님 한 말씀 듣게 하고 하잖아요. 그때 초대하신 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스폰서님 이분 좀 리크루팅 해주세요 아닌가요? 그때 스폰서라면 리크루팅을 해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제가 뭘 했냐면 사업설명 강의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설명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의 강의를요 아예 외워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토시야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외워버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초대자를 제 앞에 신규가 앉아있다면 그 신규가 제 얘기를 듣겠다고 앉아있다면 난 무조건 리크루팅할 수 있다. 저도 제 얘기를 안 들으려고 듣기 싫고 귀맞고 앉아있는 사람은 저도 방법이 없지만 들어보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난 무조건 리크루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 사업설명을 연습했던 것 사업설명 강의를 듣고 계속 듣고 해보고 듣고 해보고 이러는 과정 그래서 내 앞에 앉은 사람의 모든 부정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의심을 풀어주고 이 사업의 매력과 가치와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리더로서 내가 갖춰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야 내 파트너들이 자신있게 나한테 본인의 초대자를 붙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마음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먹게 되었고 그 부분이 제가 사업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요즘에 그리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꾸 이 사업을 배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책상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듣는 걸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 안에서 책 읽고 강의 듣고 시스템 참여하고 이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아직 부족하니까 더 배우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완전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행동을 행동을 하고 깨지면서 배우는 게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실전입니다 이거 무슨 이거 우리 뉴스킨 공부해가지고 무슨 오지선다형 답 찍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강의 듣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음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은 걸 내 사업에 적용해서 결국은 그게 내 비즈니스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으면 사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뉴스킨에서 진짜 배운다라는 건 행동을 하는 게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다 배우고 행동하려고 하면 행동을 못합니다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오지 않아요 계속 행동을 하다 보면 계속 깨질 거 아니에요 생각처럼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강의를 들으면요 강의가 팍팍 꽂힙니다 행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 전 TR9T를 잘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요 TR9T 강의 제가 100개 드릴 테니까 그거 다 들으세요 그리고 TR9T 전달해 보세요 100개를 다 듣지도 못할 뿐더러 다 듣고 전달해도 안 나갑니다 TR 그런데 그분이 TR에 대해서 정말 감을 잡게 되는 순간은 본인이 먹어보고 먹어본 경험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얘기해보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TR9T가 뭐야 내일 와서 나한테 한 번 더 다시 설명해주면 안 돼 그때 듣는 강의 그때 듣는 TR9T 강의가 100개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일 가서 얘기해야 되는 순간에서 듣는 거죠 사업설명 강의도 그냥 그냥 막 듣는 것과 내가 내일 누군가한테 사업설명을 해야 돼 약속 잡아놨어 그 상태로 오늘 듣는 사업설명은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일대 파트너를 빨리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파트너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진짜 답답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강의도 잘 안 듣고 시스템도 맨날 참여했다 말다 하고 그런 파트너가 언제 바뀌는가 봤더니 파트너가 나오니까 바뀌더라고요 말로 바뀌었으면 진작에 다 바꿀 수 있었죠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본인 파트너가 생기니까 나오던데요 그래서 저는 신규가 나오면 가장 집중하는 게 그 신규의 신규 일대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파트너를 남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가 신규가 초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이거를 알려줘요 초대하는 데에 많은 지식과 많은 말빨과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자꾸 알고 배우고 다 설명할 수 있을 때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백사무에서 강의하는 강사님들은 일대를 계속 잘 늘리게요 이게 본인이 얼마나 사업 설명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일대를 리크루팅을 하는 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막 들어온 초기 사업자분들 있죠 그분들이 초대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기의 그 열정 그 초기의 뉴스킨의 그 정말 그 흥분 그런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초대를 해오는 거죠 설명은 누가 하나요 강사가 하죠 강사가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이 사람은 강의 내용을 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할 수 있을 열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이 빨리 루비 라인을 세팅하게끔 만드는 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면 딴 것보다 이 확신을 키우게끔 하고 그 다음에 티업 티업해서 초대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그 감각을 빨리 갖출 수 있게 그래서 빨리 100명에게 STP를 해라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일러의 법칙은 다 아시죠 이 협업의 개념이에요 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혼자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힘을 얼마나 잘 빌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은 토스를 잘해야 됩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잘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붙이는 대상이 스폰서든 아니면 강사 앞이든 그렇죠 초대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스파이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배구할 때 혼자서 토스하고 혼자서 스파이크하면 반칙이잖아요 내가 토스했으면 다른 사람이 스파이크 쳐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초기 사업자들은 토스를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폰서들 리더들은 스파이크를 쳐서 그 사람을 리크루팅을 확 클로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 한만 딱 잘 맞아떨어지면 조직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도 깨달았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 제대로 내는 부분입니다 제가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사업 초기 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아빠한테 용돈 30만원 번 대학생이었기 때문에요 뉴스킨 처음 시작할 때 15만원어치 제품 사고 15,000원 쿠폰 써서 13만 5천원짜리 어치 제품 사고 시작했습니다 바디바 미스트 스크럽 인앤서 수분크림 선크림 요정도 사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못한 거예요 제품이 그렇게 쓰니까 그거밖에 안 나가는 거죠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진짜 한 달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TR9T 갈바닉 제대로 체험을 하고 임상을 제대로 내면서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제대로 제품 쓰면서 시작해야 된다 임상 임상이 너무나 중요하다 임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사업의 결정 속도가 너무 달라진다 사업의 속도가 너무 달라진다 너는 사람들이 물어봐 오는 사업을 하고 싶냐 네가 찾아 헤매는 사업을 하고 싶냐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너가 바뀌어야 된다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외적인 변화다 외적인 변화부터가 뉴스킨 사업의 시작이다 근데 지금은 2000포인트만 해도 BR이 되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제대로 임상을 낸다 하더라도 6000포인트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내가 제대로 임상 내고 그렇죠? 나랑 우리 엄마 임상 내는 것만으로도 내가 대리점이 되는 상태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또 이 BR2000의 기회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제대로 임상을 내게끔 하는 데에 또 거꾸로 시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 결과를 잘 내고 싶다라는 건 뉴스킨에서 결국 리크루팅을 잘하고 싶고 또 소비자를 많이 구축하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리크루팅을 잘하고 싶고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많은 분들이 자꾸만 노하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고 자꾸만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을 배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확신의 크기가 큰 사람이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마넥스 제품을 먹고 암이 나았어 근데 나의 똑같은 암을 내 친구가 앓고 있어 그 친구가 정말 나랑 똑같이 암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먹은 제품을 저 친구가 제대로 먹으면 저 친구도 좋아진다는 거는 나한테 강한 확신이 있잖아요 왜? 내가 그런 임상이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강하면요 말 못해도 그 친구 그 제품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 친구가 뉴스킨을 먹고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보다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나의 확신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저 친구의 저 친구가 파마넥스를 먹고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라는 확신보다 무조건 좋아져라는 나의 확신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먹게 할 수 있거든요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안 먹겠다고 해도 먹고 안 좋아지면 내 돈으로도 반품해줄게 이런 말이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누군가의 그 결과 내는 그 말빠를 배워가지고 그걸 외워서 똑같이 얘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 확신에서 나오는 눈빛 그 에너지 거기에서 사람이 리코팅 되고 제품이 나가는 거지 그냥 말빨 스킬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신의 크기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확신의 크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 듣고 느껴야 됩니다 갑자기 혼자 집에서 눈 감고 있다가 유레카 하면서 확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킨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듣고 실제로 뉴스킨 시스템 안에서 계속 몸을 담고 있고 뉴스킨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고 내가 계속 체험과 경험과 느낌과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때 확신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확신이 커지지 않죠 그래서 확신의 크기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확신의 크기를 키우게 하는 데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고 결과적으로는 파트너가 리더를 결단하게 하는 것 이게 저는 모든 미팅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미팅의 목표 때로는 파트너의 고민도 들어주고 파트너와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내 눈앞에 있는 이 파트너가 지금은 정말 많이 부족하고 아직 이 사업의 비전도 잘 못 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그 방향은 내 앞에 있는 너가 언젠간 뉴스킨으로 진짜 큰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파트너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레버리지를 위해서는 어떤 파트너가 많은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다가 내년에 다 그만둘 파트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해내서 조직을 확장시키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리더가 될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결단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제 파트너들을 이렇게 볼 때 저 파트너가 진짜 뉴스킨 사업으로 그룹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리더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의 상태가 됐는가 안됐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안된 사람은요 내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한때 에너지가 하늘을 찔렀던 그 사람도요 뉴스킨 그만둔다는 거예요 글로벌 컨벤션 갔다 오고도 그만둡니다 근데요 정말 결단하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사람은요 결국은 해낸다 그래서 내 파트너 중에 과연 나랑 끝까지 갈 사람이 몇 명인가 진짜 뉴스킨으로 목숨을 건 사람이 몇 명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이 뉴스킨에 목숨 걸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팀에서 만드는 시스템이며 제가 해주는 스폰서링이며 그 모든 것의 방향은 많은 파트너가 리더를 결단하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후회하는 겁니다 알아도 좀 모른 척 해줬어야 했는데 논리보다 마음으로 대했어야 했는데 캐묻고 따지지 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상대 입장에서 좀 생각해줬어야 했는데 상처 줄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다물었어야 했는데 믿어줬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웃음도 없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사람을 남겨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사람을 다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파트너들을 저의 잘못으로 그만두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요 꼬치꼬치 따져먹고 저 친구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저 친구 입에서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뉴스키는 하고 싶은데 제가 싫어서 뉴스킨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얘기하고 떠나간 파트너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은 파트너들에게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못 쫓구나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는 이런 스폰서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스폰서가 되려고 하지 않고 편하고 따뜻한 스폰서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많이 갖게 되었고 그래서 파트너들이 굉장히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가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부터 그룹이 많이 확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나의 성공을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무언가를 진짜 성공해 이러내본 경험이 이러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저도 그랬고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은 못 속이거든요 내가 나의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잖아요 성공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계속 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느 순간 뉴스킨에서 결과도 별로 없었지만 와 나 성공하겠다 나 무조건 성공한다 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형근아 일단 딴 사람들 스폰서고 파트너고 다 신경쓰지 말고 일단 너가 너를 한번 봐봐 제가 저를 본 거예요 근데요 오늘 하루도 포인트를 못했지만 오늘 하루도 GV 못 올렸지만 제가 제 모습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너 오늘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네가 한 행동을 봐 너 무조건 성공해 이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사장님들 스스로가 사장님들을 본인을 믿으려면 내가 나를 믿으려면 우리는 모두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루가 나의 하루를 내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계속적으로 보내보세요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성공을 못하면 진짜 뉴스킨이 거짓말이지 이런 순간이 오는 순간부터 뉴스킨의 그날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확장시키는 부분인데요 저의 플랜을 저의 목표를 좀 외치고 저는 아직 작은 팀이라서 저희 팀은 루비 이상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루비 이상의 리더들이 리더들이 있고요 그 루비 이상의 리더들은요 저희 팀 내에서 시스템 총괄을 맡아야 하고 저희 이제 위에 에이스 그룹 시스템에서는 스텝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셀 리더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이 셀 리더는요 한 4, 5명 정도의 파트너를 이끄는 리더 루비가 안 됐지만 사업하는 파트너가 4, 5명 정도가 된다 하면 그 사람은 셀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팀 내의 시스템에서의 스텝을 꼭 맡아야 하는데요 어 자 근데 2021년 현재 저희 팀에 지금 96명의 이제 사업자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사업자는 대리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팀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시스템 안에서 사업하고 있고 저희 팀 카톡방에 있는 이제 사업자를 이제 사업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96명이 있는데 이 96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봤더니 셀 리더가 18명이더라고요 18명이 4, 5명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96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 지금 셀 리더를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셀 리더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장님들 2025년 지금부터 4년 뒤에 저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4년 전에 저의 모습이 지금 저희 팀의 18명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4년 전 2017년도에 제가 셀 리더였고 5명을 갖고 있었는데 2021년에 그 5명이 96명이 되면서 18명의 셀 리더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는 이 18명의 셀 리더가 전부 90명 이상의 그룹을 갖게 된다면 1500명 이상의 조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뭘 보냐면 지금 여기 있는 18명의 셀 리더들이 4년 전에 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부터 4년 안에 지금 현재 제가 만들어낸 그룹을 전부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1500명의 조직을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제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 18명에게 많이 이야기해주고 이들과 소통하고 이들이 저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는 1500명의 조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것을 기반하는 서포트 해줬던 게 저희 팀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준비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 준비방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211명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뉴스킨을 알아보고 있는 거고 이제 뉴스킨을 제대로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96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준비방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12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뉴스킨 사업을 검토하고 그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스폰서가 중간에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보상에 대한 이해 이 사업의 가치 부정을 풀어주고 대문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나가면서 이제 사업자로 리크루팅을 하는 그런 좀 프로세스로 예전부터 좀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5년차 때까지 저 혼자 루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에도 이렇게 루비 이상 사업자들이 좀 많이 탄생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업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돈을 쫓지 말고 핀을 쫓지 말고 매출을 쫓지 말자 돈을 벌만한 핀을 갈만한 매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자 내가 리더가 되고 리더감을 찾아서 파트너들을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에 집중을 하자 그러려면 나부터가 뉴스킨의 가치와 비전의 크기를 키워서 가치와 비전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의식 수준을 높이고 행동과 실수와 실패의 반복 속에서 경험과 감각을 쌓고 수없이 닥치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나는 반드시 정상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저의 제가 뉴스킨 EBA가 되면서 깨달았던 내용들이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